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룽투코리아입니다. 룽투코리아 최근에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어제도 금폭의 상승이 좀 있었는데요. 과연 오늘 올라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모두 오늘은 조금 더 올라가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자 한 분은 기대와 물론 기대도 있지만 리스크가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더 상승하기 어렵다. 또 다른 한 분은 저작권 분쟁 이것이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룽투코리아 더 올라갈지 아니면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처럼 멈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룽투코리아가 최근에 다시 꿈틀꿈틀 거리면서 무섭게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두 분 다 더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스탑사인을 걸어주시겠습니까? 항상 그렇듯이 저죠. 어제 정도 자리에서 소위 말하는 점상한가 나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데 제가 부정 의견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자리에서 따라 들어가게 되면 거의 물리 가능성이 99.9%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부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는 저작권 분쟁. 이게 또 차익신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저는 부정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요지는 다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이 싸움이 상당히 재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만 소개 좀 드리자면 그럴까요? 일단 열강호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이 됐습니다. 도미너스 게임즈라는 회사와 발생이 됐는데 일단은 잘 아시아시피 룽트코리아 같은 경우에 모바일 게임 전반에 대한 글로벌 IP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도미너스 게임즈라는 회사는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IP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게 되면서 양쪽 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쪽 손을 들어줘야 되나 그런 고민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너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혈가공 원작자인 전명진 대표가 설립한 회사고요. 그리고 이 전명진 대표는 또 원작자인 정극진 작가와 또 형제지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형제간의 분쟁이 상대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룽트코리아도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열혈가공 IP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 게임에 제한을 시켜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걸 확장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좀 있는데 그래서 도미너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열혈가공 IP에 대해서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판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룽트 측 같은 경우에는 국내 말씀드렸듯이 국내 및 글로벌 전반적인 어떤 모바일 IP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별도의 계약 내용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위반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애매한 게 블록체인 게임 권한에 대한 부분들이 모바일 게임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인가 아니면 블록체인 게임을 또 새로운 플랫폼으로 인정해야 될 것인가 이게 좀 분쟁의 소지가 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만약에 소송으로 가게 되면 판사님들이 머리가 상당히 좀 아플 것 같아요. 이거를 새로운 플랫폼을 봐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갈 때처럼 새로운 컨텐츠를 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블록체인을 모바일 게임 내 게임 내 요소로 봐야 되는 것인가 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양쪽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미너스 게임즈는 계속해서 자기들이 IP를 주장하게 된다면 서비스 금지 가처분이라든지 아니면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소송으로 가게 되면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나중에 주가가 많이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저작권 분쟁이 나중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폭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은 좀 들어가기에는 위험하다라는 의견이 좋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역시 더 추가적인 상승은 어렵다고 보시네요. 네. 변호사님 모신 줄 알았습니다. 오늘 변호사 스타일로. 그래서 룸투코리아를 보면서 그런 문제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회사 내용들 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중국의 룸투게임이라는 회사와 란투게임즈라는 회사도 갖고 있고 룸투와 란투도 형제네요. 그리고 또 타이고 모바일이라는 게임 회사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이런 게임을 퍼블리싱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검과 마법 그리고 또 열혈강호 이거 모두 다 카카오를 통해서 릴리즈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의 눈길이 가는 게 블라스트 정도 제가 알고 있는 건 그 정도 게임인데 하반기에 태황 가람의 길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타이고 모바일에서 나온 열혈강호 글로벌이 출시가 되면서 사전 예약자 500만 명이었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 출시를 한 게임입니다. 열혈강호 포 카카오에 약간 토큰 개념을 대입하다 보니까 이게 P2E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거기서 타이고는 토큰이라고 하는 TIG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를 통해서 또 재화에 관련된 게임 내 재화가 크리스타이고요. 이걸 연동시키기 시작하다 보니까 P2E 게임 많이 본 거죠. 미루포에서 나왔던 게임과 비슷한 상황들인데 그래서 이게 위믹스랑 연계됩니다. 위믹스와 교환 가치가 있다 보니까 연계해서 확대된다는 쪽에서 어제 위메이드도 살짝 올랐었죠. 그런 쪽에서 물론 또 기대감은 높긴 하겠지만 앞서 그 전날 같은 경우는 이런 저작권 문제 때문에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밀리다가 또 갭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전혀 매매하기가 힘든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작년에 매출은 위축되고 적자폭도 확대됐는데 이 게임을 통해서 뭔가 큰 변화를 이끌 것이냐. 그런데 지금 시총은 2,300억대입니다. 그만큼 기대는 큰데 이 정도의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기대감도 있지만 거의 걸맞는 지금 주가 상황인가 그리고 정태근 팀장님도 설명해 주신 이런 리스크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의견 두 분이 공통적으로 좀 주셨습니다. 롱투코리아 과연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상승이 이제 좀 멈추게 될지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